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상권 보충하고 계속하겠습니다. 34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상권은 합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지상권은 약정지상권입니다. 약정. 그럼 이제 비교되는 게 뭐냐면 법정지상권인데 이건 합의가 없어도 인정되는 겁니다. 뭐가 없어도요. 이건 약속을 정한 지상권이고 이건 약정한 적이 없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상권, 토지사용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어디에서요. 법률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법률 법정지상권은 조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민법점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고 이거는 조문은 없고 조문은 없고 어디서 결국 나중에 판례에서 어디서 조문은 없고 어디서 나중에 판례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법 법지? 관습법 법지와 법률 법지. 마치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한다고 되어 있죠. 물건법정지의.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있고 뭐 있다. 관습법 법지. 그러면 이제 거기 순서가 348페이지에 오시면 법정지상권을 해가지고 가로 1번 제목이 뭐죠? 가로 1번이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 352페이지에 가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죠. 그러면 거기 366조라는 것은 조문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확인되는 거? 조문에서 확인되는 법정지상권이 있고 조문은 없고 어디서? 판례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법정지상권. 종류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 348페이지에 있는 366조 법정지상권 얘기에요. 조문은 그냥 저당물 경매로 앞부분은 다 생각해버리고 그냥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토지사용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위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66조 법정의 출발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토지. 뭐요? 아무것도 없는 이 토지에 뭐가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후에 건물이 뭐가 된 경우도 있어요? 건물이 지어진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토지는 갚고 저당권은 의리 설정받고 토지 위에 누가 건물을 이렇게 지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 신축된 경우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토지입니다.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갑토지에 갑의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는 경우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가 설정됐다?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에요. 을한테.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달랐다. 같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았다. 그죠? 그죠? 같았다는 얘기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설정 당시.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설정 당시에? 갑토지에 을이 건물을 지은 상태에 이미. 다른 제3자가 건물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뭐 병이 짓고 있다 해놓을게요. 이렇게 병. 그래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을한테. 그럼 토지 건물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놓고 법정상권을 출발하셔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건물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정상권을 인정한다 안한다?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어요? 두 번째 이럴 경우에. 어떤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 같을 경우에 뭐한다? 저당권 실행돼가지고 토지 건물 달라지면 뭘 인정한다? 법정상권 인정하고. 그러면 이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 다르다는 얘기는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둘이? 즉 병에 뭐 받아서? 갑으로부터 뭐 설정 받아서? 지상권 설정 받아서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전세권 설정 받아서 여기다 뭘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임차권 설정 받아서 건물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요?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뭐야? 무단으로 누가 신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원인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뭘 인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출발이 반드시 뭐다?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뭐다? 토지 건물이 뭐 할 때만? 같을 때.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몸통장 해볼까요? 자, X X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같았다. 세 번째는 다르다. 어느 그림이 제일 예뻐요? 이 지금 예쁘잖아. 그럼 예쁜 곳에 뭐가 있다? 법정지상권 있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출발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설정 당시.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무슨 소유자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후 달라져 관계없어요. 기준이 여기니까. 그래서 무슨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무슨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뭐였을 때? 같을 때. 그죠? 이때 뭐 인정하자? 토지 사용권 인정하자. 그래서 출발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 법정지상권은 두 가지야. 관습법 법지와 법률 법지가 있어요. 특히 이 법률 법지는 저당권 설정 당시 뭐다? 이렇게. 그림 예쁜 게 뭐라고요? 같은 거. 자, 찾아가 보겠습니다. 348페이지. 자, 성립여권에 보시면은 기억. 줄기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할 것? 존재할 것. 색깔 칠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토지 건물이 뭐다? 같을 것. 그럼 거기 기억하고 뭐가 있어요? 기억하고 뭐요? 니은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뭐죠? 토지 위에 뭐가 있을까? 건물 존재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니은. 안 보여요, 니은이 또. 그죠? 중간에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맨 우측에 니은 있죠? 네? 우측, 우측, 우측. 맨 아래. 349페이지. 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 토지 소유자하고 무슨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뭐할 것. 같을 것. 그죠? 그러면 이 기억력을 제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경우가 이거죠.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이 어디 있어요? 거기 348페이지 보시면 A. 건물의 존재 시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있죠? 네? 첫 번째 거 뭐라고 됐습니까? 첫 번째 거. 건물 없는 토지의 저당권이 뭐하노? 설정된 후. 그러면 그 대응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뭐예요? 이거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거기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으면 뭐 인정하지 않는다. 법진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건물. 네. 등기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등기가 있든 없든 어쨌든 신축 완성 시 소유권 취득하죠? 네. 그래서 거기 기억에 A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법지가 인정 안 된다. 됐죠? 그럼 또 가봅시다. 남쪽 읽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349페이지. 니은에 A 있어요? 네. 니은에 A 있죠? 뭐라고 됐습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뭐한 때 다른 때 그 건물에 관하여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뭐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해서 다시 뭐여 법정상권 뭐할 필요가 없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여 이건 둘의 그 원인된 이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지 무신상권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법지가 나오면 시험 문제 볼 때 어떻게 한다?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제일 예쁜 건 뭐다? 이거 네. 그럼 여기 어디가 기준이었어요? 어디가 기준? 그러면 같았는데 혹시 판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법지가 인정될까 안 될까? 인정? 되죠. 기준이 어디니까? 설정 당시니까 그래서 거기 B 있어요. B B B B 있죠? B B 다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다? 동일인 소유자 수였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뭐가 되겠죠? 낙찰 되기 전 건물이 제3자는 양도 됐죠? 그래도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뭘 취득한다? 그러니까 무슨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았다면 혹시 그에 달라지더라도 여전히 뭐가 있다? 법정지상권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 이때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들이 갑니다. 저당권 설정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설정돼도 좋고 건물도 좋고 한쪽 또는 양쪽 설정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성립시기와 등기 그렇게 보시면은 니은 있죠. 니은 등기요. 등기분류 등기분류죠. 왜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가장 키워드는 뭐라는 거? 무슨 당시? 설정 당시 같았다는 거 전제로 합니다. 자 다음에 또 넘겨볼까요? 자 352페이지 보시면 이제 관습법상 무슨 시상권? 법정시상권 조문이 있다 없다? 없다. 조문에 없는데 이거랑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토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던 토지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뭐한 경우? 달라진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며 특약이 없으면 가장 키워드가 그거예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보통 건물 소유자에게 금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케 하려는 당사자 의사라고 보기 때문에 관습법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무신상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비슷한 게 보세요. 비슷한 게 뭐냐면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갑토지에 여기다 갑이 여기다 이렇게 무덤 설치했어요. 뭐 설치했다고요? 무덤 분묘 그러면 토지를 갖다가 팔면서 뭐하면서 매매하면서 이 묘를 갖다가 어디로 다른 곳으로 이장한다는 이장한다는 뭐가 없다면 티 없다면 그러면 건물은 누가 사갔어요? 토지는 의리 사갔죠. 묘는 그대로 있죠. 그럼 갑은 이 무덤에 대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장한다는 뭐가 없으면 계속 무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묘 기지권은 이게 지상권 유산 물권 취득이야.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해봐요. 토지 위에 뭐가 있는데 토지에 뭐가 있는데 여기 건물이 있어요. 여기 건물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앞에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넓으니까 여기다 조그맣게 뭐 하나 지워놓고 집 하나 지워놓고 여기 와서 휴식을 채는 곳이야.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죠. 그러면 이걸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건물을 건물을 뭐 한다는 거 철거한다는 뭐가 없다면 특이하게 없다면 계속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값한테는 뭐가 있는다? 네? 값한테는 뭐가 있는다? 이건 관습법상 뭘 인정한다? 관습법 뭘 인정한다? 법정지상권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법정지상권을 언제 취득할까요? 여기는 저당권이 뭐가 돼서 실행돼서 경락인이 대금을 다 모하면 완납하면 토지 소유권 취득하죠. 그때 동시에 이 값돈 뭘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을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관습법 법지를 언제 취득하겠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의리 토지 소유권을 뭐 할 때 토지 소유권을 뭐 할 때 토지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값돈 못 취득한다? 관습법 법정지상권을 뭐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을 때 그러면 팔 때 그러면 팔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팔 때 팔 때 뭘 맺어야 돼? 특약을 맺어야 돼? 이거 뭐하라요? 아니 이건 이장하라는 특약을 맺으면 될 거고 이거는 그럼 이거 하면 이거 취득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할 수 없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팔 때 토지 매매할 때 꼭 특약을 집어넣어야 돼 특약상에 아니 가서 뭐 무덤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건물이 어디 있어도 조금만 안 볼 수도 있잖아요 한 넓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특약 집어넣는 뭐 묘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한다 네 비용으로 이장한다 두 번째 건물이 뭐가 있으면 있으면 뭐 한다 철거한다 네가 비용 없으면 내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놓으라는 얘기야 혹시 만약에 안 받아놓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곤란해 왜? 거의 쓰러져 같은 건물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야 토지 건물 팔 때 아무런 특약이 없었으면 뭘 인정받는다? 간섭법이 있는데 이거 때려보시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소위권 침해 그러거든 그래서 토지 팔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러면 간섭법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죠 이거는 366지에 있는 얘기고 이거는 조문에 넣고 어디 판례에서 네 그래서 여기 352페이지에 간섭법 법정지상권에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거기 성립요권에서 토지와 건물이 뭐할 것 동일인 소위에 속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넣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54페이지 자 니은 체킹하세요 니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자 A에 매매 있고 증여 있고 대물변제 있고 강제 경매 있습니다 강제 경매 색깔 칠하세요 자 이미 경매할 때는 아까 무슨 경매요 강제 경매의 반대말은 이미 경매예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하는 이 경매가 이미 경매예요 무슨 경매예요 이미 경매 저당권 실행 이미 경매는 이건 법률법지야 무슨 법죠 법률법지고 저당권 실행이 아니고 일반 채권자가 무슨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권원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해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그럼 강제 경매는 뭐다 강제 경매는 뭐로 간다 관습법 법지 아셨어요 관습법 뭐다 법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을 통한 이미 경매는 이건 법률에 의한 법정시장권이고 네 일반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런 강제 경매일 때는 뭐다 관습법 법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번 체킹하세요 비번 뭐라고 씁니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아까 366조 법정시장권 있죠 그 B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저당권 실행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채권자 강제 집행을 통한 강제 경매는 관습법 법지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A 있죠 A 환지 처분 있잖아요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토지지상금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에 한 관습법 법정권 뭐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다 봅시다 이렇게 토지가 원으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토지가 태극기 모양 같고 태극기 모양 이렇게 이건 갑의 것이고 이건 이건 의뢰 것이고 이건 갑의 것이에요 갑이 여기에 뭐야 조그맣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 거죠 이거 갑 거 그럼 이렇게 농사 짓으면 이게 불편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뭐 해버려요 잘라서 면적을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나눠냐면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뭐하다 같다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주고 이건 갑한테 주고 이거는 여기다 주는데 그러면 토지가 을로 되고 건물이 갑으로 됐죠 이럴 때 이 갑한테 뭘 인정하게 되면 관습법 법지를 인정하게 되면 누가 불공평이거든 아니 토지 아니 토지 넌 없애주고 해야지 말이 맞지 나는 깨끗한 토지였는데 여기다 해서 네가 관습법 법지 인정받으면 내가 불공평하잖아요 이거 받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처분은 환지 처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모르면 환자 환 모르면 뭐 한다 환자 환자들과 뭐예요 틀린 겁니다 관습법 법지 취득 원인 중 아닌 것 찾을 때 뭘 찾아라 환 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환자 나왔으니까 어차피 합시다 이런 환지 처분 안 돼요 안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이 을한테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았어요 갑의 토지를 뭐 했어요 매매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환매 특약을 맺었어요 무슨 특약이요 그래서 등기가 일로 넘어가요 등기가 일로 토지 매매 토지 매매 그러면 등기가 일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의리죠 그러면 갑이 다시 환매를 했으니까 나중에 무슨 대금을 제공하고 쟁하고 다시 이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뭐요 사들겠다는 매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빈 토지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대금을 제공해서 다시 소유권 넘어갔어요 이렇게 갑으로 그럼 소유자가 갑으로 바뀌었죠 이때 을이 관습법 법지를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건 곤란하지 의무 위반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환 환지 처분과 환매일 때는 관습법 법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환 환지 처분과 환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딱 기억해 두시고 다음 디귿 당사세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을까 그럼 거꾸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라면 특약이 있으면 건물 철거해야 되지 관습법 법지 인정해서는 안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을 사면서 뭐를 사면서 건물을 사게 되면 똑같아요 토지 건물이 있었을 때 뭘 사는데 갑의 건물을 삽니다 이렇게 의리 그죠 그럼 오늘은 관습법 법지 취득해 못해요 해요 건물 샀으니까 그러면 사면서 관습법 법지가 당연히 있을 텐데 이걸 갖다가 토지 이용권을 갖다가 임대차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관습법 법지를 뭐하고 포기하고 토지 임대차로 해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관습법 법지를 뭐한 거다 포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디귿의 비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뭐했다면 체결하였다면 토지 사용권을 관습법 법지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겠다 토지 임대차로 하겠다는 취지죠 자 그거 하나 체킹해 두시고요 다음에 리을 갈게요 등기는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요하지 않습니다 왜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내용 봤어요 그래서 판례예요 전부 다 그러면 법률 법지는 뭐 기억하면 돼요 이거 무슨 설정 당시 살짝 같아야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면 법정지상권 없고 또 처음부터 달랐으면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딱 정리 일단 해두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 법지는 안 되는 거 취득 안 되는 건 뭐예요 환지 처분과 환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는 한 문제도 나옵니다 여기가 나중에 심화 들어가서 할 때 깊이 들어갈 거니까 개념만 정립하세요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 갑니다 지역권 갑니다 무슨 건 지역권은 한 문제 정도 아닌데 조문 딱 두 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조문 두 개 가지고 그래서 291조하고 밑에 몇 조 292조 그러면 지역권이 나오면 인여권이 생각이 나야 돼요 무슨 건 자 표시할게요 인여권화 반대말은 뭐다 지역권 반대되는 용어를 기억하세요 항상 공부는 반대되는 용어에 포인트가 있어요 법지도 법지도 관습법 법지와 아 법률 법지가 있지 그걸 알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는 사람하고 달라 제목 싸움에 제목 그러면 지역권은 타인 토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편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간단합니다 이것도 인여권도 타인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편익을 받는 게 여기는 편익을 받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인 그래서 뭐야 사람이 편익을 받는다는 얘기고 여기는 지 자기 토지가 편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역권은 타인 토지 자기 토지가 있고 인여권은 타인 토지만 있고 자기 토지가 없다 아셨어요 그럼 이제 지역권의 특징은 뭐냐면 지역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한 거니까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이용하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무슨 권자는 지역권자는 지역권자는 본권인 뭐는 있어도 본권인 무슨 권은 있어도 지역권은 있어도 뭐는 없다는 걸까요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뭘 하지 않으면 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204조 점유권 반환 없고 205조 점유권 방해제가 없고 206조 점유권 방해방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럼 뭐 하지 않는 사람은 점유하지 않는 사람은 뭐 가지고 본권 지역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뭐 하지 않는 사람이 본권 가지고 점유 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밖에 없을까 뭐 지역권 가지고 뭐 하는 거 방해 제거와 방해 뭐다 예방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 그래서 뭐 하자는다는 거 기억하시되요 점유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중복 설정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토지 편익을 필 요로 하는 토지가 편익을 필 요로 하는 토지를 우리는 무슨 질을 한다 아니요 요 요역지 아시겠어요 편익을 필 요로 하는 토지가 무슨 지 유역지 자 일필지임을 요하는 토지 일필지임을 뭐야 요하는 토지가 무슨 지 뭐 요요 무슨 지 유역지 요를 두 번 써먹었어요 편익을 필 요로 하는 토지가 무슨 지고 일필지임을 요하는 토지가 무슨 지다 유역지 타인 토지는 승역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역지가 뭐가 되고요 주가 되고요 지역구는 종 성격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행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 통행지역권이 설정된 토지 여기 무슨 토지가 있고요 자기 토지가 있고요 타인 토지가 있고요 이 부분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토지 편익으로 한 거니까 이 토지가 팔리면 이것도 와야 돼 안 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관계 있다 주종 관계는 해볼까요 주우종 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고요 동생이 6살 먹은 애가 있어 몇 살 먹은 애 엄마는 오늘도 장사합니다 분식점에서 그럼 누가 누굴 돌봐야 돼요 형이 동생 돌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형이 나갑니다 형이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형이 나갑니다 그러면 동생 어떻게 돼요 형이 나가니까 아이고 형 나도 데려가 그죠 이걸 뭐라 그러죠 무슨 성 붙어간다 수반성 주된 유역지가 이전하면 종된 지역권도 수반한다 자 두 번째 타이틀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얘가 오늘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 되나요 이래가면 귀찮잖아 예 그러니까 동생 뭐해요 동생을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오지마 아니면 가도록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수반 배제하는 특약이 아셨습니까 주 갈 때 종된 수반 배제 특약 유효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단 단 단 단 단 뭐 해놔야지 등길을 해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주가 있고 종이 있는데 이놈의 형이 어디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컴퓨터 게임이 뭐여 게임이 뭡니까 미쳐가지고 동생을 돌봐 안 돌봐 동생이 엄청 심심해 그래서 얘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종이 독립해서 밖으로 나가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지 뭘 그대로 두고 줄을 두고 종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 가지가 그 밑에 292조 부정성이 있는 겁니다 자 291조하고 조문 두 개만 설명드리고 지역권 끝낼 겁니다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하는 권리가 있다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의의에 거기 2번 보시면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익을 받는 토지 편익 필요하지 있어요 편익을 필요한다는 얘기했냐 그래서 무슨지 유역자 편익을 주는 토지 편익 무슨지 제공지 무슨지 승역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역지는 일필 토지 전부에 되나 승역지는 일필 토지 뭐라도 2번 별 빼 두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4번 체킹합시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므로 타인 토지를 사람의 편익 이용하는 인여권은 뭐 할 것 구별할 것 그래서 뭐하고 뭐 헷갈리지 말 것 지역권하고 인여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측에 밑에 292조 부정성 있습니다 조문을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자 읽을 때 종하고 주를 붙여 읽으세요 이란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또는 주된 유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첫 번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주정 첫 번째 거 주 가면 종수반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이 의견한다 그게 뭐예요 주가 가면 종수반해야 되는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의견한다 주 갈 때 종수반 배제 특약입니다 유효 그 다음 이항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자 질문할게요 자기 토지 일필지 전부는 자동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토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자기 토지 일필지 전부 그죠 그러면 저당권 붙은 유역지가 저당권 실행돼서 경락이 나타나면 경락이는 지역권까지 같이 덤으로 취득하겠네 주를 취득하면 모두 취득하는 거예요 종도 취득하는 거겠지 뭐 그죠 그러면 종된 지역권만 따로 떼가지고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토지 일필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된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주 갈 때 따라갈 것을 갖다가 종된 것을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92조를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수반성과 부정성 있죠 읽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넘기셔가지고 361페이지 361페이지에 301조 준용규정 지역권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 지역권 반환은 없고 지역권 방해제거와 방해방은 있겠죠 왜 반환청구권은 왜 없을까요 지역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권 가지고 점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해제거와 방해예방은 가능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특수지역권 무슨지역권 자 302조입니다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죄 관계로 각자가 이거 뭐냐면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각자가 타인토지에 들어가서 자 초목 토목이 아니고 초목 초목 야생물 및 토사채취 박목기타 수익하는 권리가 있을 때 관습에 의한 뇌 본장 규정을 주장한다 그럼 거기 보시면 자기토지가 없죠 그죠 그러면 그 7번 특수지역권은 가로열고 이코로 인여권이라는 얘기에요 문의만 지역권이지 실제는 무슨 권이다 인여권입니다 그죠 마을사람들 마을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타인토지에 들어가서 토사채취 초목 이런 것들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쪽이 뭐다 인여권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토지가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하신다면 법적 성질의 그 1번만 체키면 된다 인여권 됐습니까 네 그러고요 잠시었다가 이제 전세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6 3-4 4-4 4-4 한글자막 by 한효정